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이 공수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앞으로 크게 논란이 될 예정이죠. 강남양파 조국의 마지막 작품이자 집권세력이 오랫동안 밀어붙여온 건데요. 며칠 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존의 합의를 깨고 국회에서 공수처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이 이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집권여당, 대통령 할 것 없이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공수처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조국 사태로 이제 전국은 이 공수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수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아니 고위공직자 잡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왜 반대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찬성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집권세력의 노림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공수처는 절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막강한 대통령의 힘을 더 키우는 직속부대를 만들자는 게 바로 공수처고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가를 표적수사를 통해서 먼지털이식으로 괴롭히는 걸 가능하도록 만든다거나 수사를 덮도록 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공수처 신설법안입니다. 마치 나치가 독재를 위해서 운영했던 비밀경찰 개슈타포 같은 거죠. 오늘 방송에서는 이 공수처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가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공수처란 일정 직위 이상의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나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집권세력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환인데요. 쉽게 말해서 과도한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잡는 전담기구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실 텐데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결국 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선정한 후보 둘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 7명 중 5명이 대통령 편입니다. 게다가 최종 후보 두 명 중 누구 고를지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이고요. 실질적인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는 거죠. 전체 조직을 한번 볼까요? 공수처의 검사가 처장, 차장 포함 최대 25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사람들도 처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2명인 겁니다. 나머지는 10년 이상 경력 있는 변호사로 채운다는 건데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현 정권의 중심 세력인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의 극좌성향 법조인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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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공수처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법조인들이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극좌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법조인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자 다음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장성급 군인, 고위경찰 등 대상이 아주 폭넓습니다. 뭐 물론 지금 공수처가 나온다면 이들이 대통령이나 정권 주요 인사들을 수사할 리가 없죠. 결국 주요 표적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 광역단체장들, 그 외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이지 않은 인사들이 될 겁니다.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소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뭘까요? 지금 띄워드리는 자료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아주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전 정부 관계자들 숙청하려고 적폐청산한답시고 자주 써먹은 게 바로 이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입니다. 둘 다 아주 폭넓게 또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공수처에서 누굴 괴롭히려고 하거나 먼지를 털어서 없는 죄를 만들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써먹기 딱 좋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두 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줘야 한답니다. 검찰의 힘을 빼고 그 위에 공수처를 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면서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의 직속부대 공수처를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무기로 만드는 조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담긴 조항을 한번 보시죠.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우선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면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자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덮고 싶은 사건을 덮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방패라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재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나오면 검찰한테 가서 야 조국 비리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너희는 손때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덮는 게 가능해지겠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딜 봐서 검찰개혁이라는 겁니까? 진짜 검찰개혁이란 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개혁이란 겁니다. 공수처는 개혁이 아닙니다. 공포 독재기관 신설입니다.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처럼 독재를 위한 무시무시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감시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기관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이 기관을 설치한다고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 기관은 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지키고 확대하고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이야기였습니다.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에 이미 소심발언을 통해서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소위 검찰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게 사실은 중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향이라고 했죠. 특히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 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매우 유사하다고 했죠.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이 소심발언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청에서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직감하고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다른 시끄러운 소란들에 의해서 조용히 묻혀버렸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죠. 저와 근본적인 정치 철학은 다를지언정 그 역시 지금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우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같은 당인 민주당과 친문 세력들로부터 아주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죠. 단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후세에 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하다못해 제 영상이든 다른 사람 영상이든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현재 국회 상황상 이대로 가다간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야합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 한국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지금 싸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전선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